아흐흐흫 차고 왔어 아까 손 많이 풀어가지고 손은 존나 잘 풀려있어 방송 훌쩍 해가지고 아침에 켰어 아침에 낮에? 사랑해 가보자 사랑해 사랑해 윗널 흠흠흠 아 왜 이렇게 춥지? 아 형 추워요? 어 오늘 추워 별로 틀었어 춥네 오늘 아 이제 세팅창 안올리고 화면에 안나오게 해야된다 했나? 응 그것만 하면 돼 으으니까 그거 뮤탈 나오게 하려면은 왼쪽 맨 밑에 거 그 저글링 움직이셔야 돼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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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하고 또 다른 데 하는데 있나? 글쎄 이기면은 같이 구경할까? 잠깐만 나 긴팔 좀 입고 올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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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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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지는 안되요 원래 남자는 아래는 차갑게 있어야 돼 에이 저 수면바지 입었는데요? 따뜻한거? 거래서 안되는거야 인마 여자는 따뜻하게 남자는 차갑게 나도 재접 한 번만 해야겠다 내 노래 너한테 들려? 예예 가끔씩 형꺼 중폭 좀 들리던데 왜 들리지 노래가? 가끔 제 말이 울려 들리더라구요 가끔씩 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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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 방풀가리 안해도 돼서 너무 좋다 이거 막 배럭 지을 때 딱 그 타이밍이라 존나 빡셌는데 고고고고 알트탭하고 하기가 주나 빠져요 모든 것들이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네 형님들 이기고 오겠습니다 다녀올게 세팅창은 아마 끄고 할 것 같아서 못 볼 것 같아요 스피어 화이팅 네 가시죠 오 오케이 다리 좋다 오버풀 예 오버풀러 가겠습니다 힛이 저그예요 형 힛 어 부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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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도 동라바야? 네 동라바에요 샘벙 먼저 안전하게 할게 오버 조심 네 풀링해 펑 받고 바로 회식할거야 알겠습니다 회식 펑크나 하나 하고있어요 어 SCB 나왔다 들어갔어 데이드 너 본진 오버 잡을거야 센터에 마린 하나만 놔주세요 네 홀 할수도 있거든요 마린 홀도 할게 오버 잡았다 자 천천히 해도 되겠다 어 급하게 안하고 오버 잡아서 저기 라바 안 남기고 링 다 찍었다 네 오케이 저게 펑크나 하나 할게 완전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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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팩찍고있다 빨리 마무리하자 형은 팩없어요? 응 나 팩 안올렸어 고 자 여기 엘리시키고 탈쓰는게 나 어 좀 꼴아박았어 상대 드론 하나 그냥 빼놓기야 형 혹시라도 셋이 엘리부터 확실히 시켜 오케이 오케이 뮤탈 하나 빠졌다 뮤탈 하나 너본진 네 이거 그냥 어 물려가는게 무조건 최고 탈 이제 안지키지 않나? 그냥 저 테란패께야 응 센터 링도 빼 셋이 링도 빼 오케이 어 근데 웬일로 8배메카 안했지? 자리가 우리가 상대가 바이온이여갖고 좋았다 어 아니 근데 링도 원래 저게 11런 안하고 6링 찍었으면 불릴 것 같은데 응 저기도 십십이었던 것 같긴 해 근데 자리가 우리가 좋아가지고 음 테란이 6시여가지고 내가 센에 가까워가지고 좋았네 형이 십십을 전진으로 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안쪽에 안하고 커맨드 밑에 안하고 근데 투 적으면 마린 그냥 쉬고 가스 아까 좀 빨리 가고 에스십이 쨔는게 십십에는 그니까 투 적은데 상대가 십이풀 이런거 할거 아니야 십이풀이나 그렇게 하잖아 에이 그러면 거기를 거기를 너랑 나랑 막으면 되잖아 아 그쵸 형 저 잠깐만요 못 막나? 스컬지가 안잡혀 아니 아까 연습했는데 왜 못잡냐 아 아 아 요즘 스컬지를 못잡아 내가 아 자신감 갖고 해 뭐 하 하 하 하 하 하 어 어 그니까 각컨 하다가 계속 박혀요 그냥 정직하게 픽컨하면 픽컨하는 게 나은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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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아 흐흐흐 흐흐흐 오 로케 자리 운이 좀 있는데 이거 연습한거 한번 해볼까요? 저 맨날 하던거 뭐? 아 오케오케 그냥 저프여도 탈가고 저프여도 탈가고 나는 그냥 정척할게 그럼 알겠습니다 뭔지 알죠 형? 연습했던거 12풀 말하는거 아니야? 에잉 될 때 할라고 어 나 이렇게 춥지? 너무 추운데 그거하면 토스가 패드가도 괜찮겠네 패드가면 거의 이겼죠 가끔 저기팀 패드가더라구요 저프 때문에 저번에 헤드가가지고 저희 아 원질드라였다 자리 좋으면 그런거 같애 너가 막 11시 이런거는 원터치되고 그때 9시가 적였을걸요 맞아 근데 7시 토크가 그거 있어 헤드갔어 어 맞아요 내가 11시였고 어 형 원래 기억력 안좋은데 좋은데요 오늘 오늘 나 오늘 살아있어 오 투저그 어 투저그 어 투저그면 덫제고 해야겠다 원래 하던대로 네 괜찮은거 같은데요 7시 없는거지 네 오버로드 일단 그 다음 오버에요 여보씨가 탈인거 같은데 누구야 민철이야 12시 저그 쿠프 아 아니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옵서넷 네 맞아요 네 가스로 잘게 네 구드론인가 형 좀 천천히 어 딱 쳐다나울때 저도 링을 할거니까 같이 나가면 되겠는데 구드론 아니에요 옵서넷정도 음 오케이 그냥 아예 천천히 하면 안되나 이거 나 그냥 아카하고 아예 천천히 하면 돼 어 좌배럭하면 될거 같은데 너 어차피 견딜수 있잖아 네 형 근데 첫타를 나올거야 안날거야 그거만 말해주면은 아 그 내가 입구까지만 나갈라고 오케이 아 저도 링을 어차피 레어찍고 할거라 근데 여보씨가 링을 계속 찍긴해요 어 그럼 풀링할랄까 흠흠 너가 오더해 어디서 오지 네 저 레어가면서 링도 할거에요 흠흠 너한테 간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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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나오겠는데 흠흠 펑큰도 하나 박은거 같은데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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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베러가 엠베한다 흠흠 아 나 그냥 째게 스테가 째는게 더 100%같아 어 아 아니다 어 한번 나갈게요 나가는게 나을거같아 네 저도 링하니까 한번 나오고 형도 나오고 괜찮아 그게 나을거같아 아 흠흠 들어와 잠깐만요 형 열 열두시로 가죠 헛키는 뻥커는 있을거같고 흠 나와 아 저한테 링하신 어 들어갈게 네 소모드 많이 쳤어요 12시 끝 i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칠 수가 없네 어..오케이 옆어쉬도 가나네 응 봤어 너도 미탈 뜨네 너도 미탈 뜨네 네개 털었으면 좋겠다고 상대 링도 없어 링이 한개밖에 없는데? 링이 한개밖에 없는데? 진짜 이게 제가 링이 한개 오케이 헉 헉 헉 헉 헉 헉 근데 멘탈 나간거 같은데? 대박 그러니까 2번판을 상대가 지면 어떻게 이겨야될지라는 생각 할걸요?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오 역시 연습하게 잘했다 아.. 좋네 상대가 또 열두시나와가지고 한명이 안좋았어 6시가 투앱뮤탈 갔어야 될거같은데 내가 봤을때 만약에 그냥 쟀어야지 그거 밖에 없지 뭐 죽이는건 안되고 만약에 저는 저한테 링바박았으면 네..바롭안했는데 링바박았으면 그냥 바로 취소하고 링할라 했거든요 아니 아니 레어 취소하고 레어 취소하고 그때 했잖아요 그거 하니까 링 너무 많아서 상대가 못막던데 그거 했으면 그냥 6에 갔어도 끝났을거같은데 아 12에 갔어도 끝났고 아예 끝났을거같은데 한쪽에 왜냐면 제가 레어가서 런 좀 충원했거든요 4개정도 3개인가 그래서 타이밍이 안나오는데 상대가 이제 두부대 두부대 있던거 소모가 다 됐어요 제가 링으로 그럼 형 맘에를 한명이 막아야되는데 빡셋걸요 방금 못막았잖아 12시 다잡혔잖아 두루 성컨이 랑댕이 성 있는거도 못막네 형 8마린인가 응 7 722 응 어 쯧 컨 잘하면은 아 그 컨트롤은 형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아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잘하죠 센터에서 딱 쩌글린 세부대에 먹힐거 같은데 안먹히는 그런 느낌 그렇지 캠이 왜 이렇게 크냐 아 근데 땀난다 어우 난 추워가지고 오 쩔프 나왔시면 좋겠다 쩔프 쩔프 한번 해보고 싶 오케이 오케이 오 더불어 소 тел 2 Aw имеет 오버는 그냥 나 정석 9슈로 안 날릴게 etz을 걸릴거같애 よろしく 저 surrendered 오버풀 딱 보내주고 오버풀 오버풀 나 정석할거야 정석 아 맞다 쩌테면은 후발링 그리고 푸더그랑 쩌테면은 쩌테면은 후발링 형이 말해준거 있잖아 알겠습니다 그때 연습하던대로 할게 형 굿더풀 구배락 저번에 했던거 안당하는거 그게 좋더라고 내가 딱 해보니까 맞춰가기가 다 맞춰갈 수가 있어서 아 그리고 저희 끝나고 다른데 하나 안하나 봤는데 안하더라구요 더드형네 오늘이라니까 블라인인데 아니더라구 일정 바뀌었나보네 바빠가지고 왠지 왠지 푸더그날거 같애 저기 그쪽으로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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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 좌측 6,7은 아니에요 9실 수도 있겠다 어 테란 어 테란 오케이 오케이 8배 메카를 쓸 수 있겠다 구드론 근데 8배 메카면 안 좋지 않나 그거? 링 후반하는 거? 어 구드론 아니야 무조건 좋아 어 무조건 좋아 대신 시야를 여기를 밝혀놓고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후반업 했어? 네 뻥이 뻥커 만약에 뻥커 박으면 가서 천천히 오케이 이 마린 숫자가 내가 무조건 많아 천천히 천천히 네 뻥 박는 것만 보면서 나가자 일단은 뭐야 9시 테란 같은데? 그냥 6실 안올라 아니야 오버가 이렇게 왔잖아 에티시드가 아 가자 내려가자 어 백 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저거가 몇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들어가자 근데 이게 제가 볼때는 뭐야 저쪽 3호 같아요 왜냐면 안오거든요 천천히 바로됐어 선발인가? 어 원커 여기다 할게 알겠습니다 선발이야 선발 선발 조심 센깎다 센깎다 뒤에 네 저거 너가 따라가 나 상 갈게 저거 너가 따라가 나 상 갈게 이거 먹으면 될거 같아 마린이죠 저거 오케이 캐시도 저거 어 마린 강제어택 드론만 찍을게 하나 둘 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 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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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센깎이 조심해야해 어 그니까 엄청 많아 어 수벙커 할게 그리고 저쪽은 배럭을 심시트 해놓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 오케이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엄청 많거든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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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깔수도 있겠다 간다 어 나중에 본진 뒤쪽에 펑크해 배럭에도 펑크하면 될거 같은데 아냐아냐 깔끔하게 막았어 오히려 낚시를 했어 더 좋아 더 좋아 내가 이거 맘에 압도할수 있어 그리고 일도 못해서 드론 우탈이 잘 못뜰거에요 일을 잘 못했어요 네 배럭을 그냥 깨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 어 볼리앗 로버 빼고 르탈 여기서 와리가리 시선 끌어줄래? 나 돌아갈게 아 오케이 토수만 어차피 정면 안돌리거든 오케이 깔쳐 하나 딸랐고 어 거기 시선 끌어줘 여기 강제로 피해줄게 오케이 네 뭔말 뭔말인데 알겠습니다 약간 사이즈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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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합칠게요 같이가자 아니다 합치면 뚫리려나 합치면 뚫릴거 같게 음 뚫려 뚫려 오지마 오지마 나 혼자 피해줄게요 오케오케오케 최소 스파이어는 깔수있거든 최소 스파이어는 깔수있거든 어 뮤탈 다 흘렸다 온다 정면 온다 아니네 어 스파 깠어 스파 깠어 정면 안오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거같은데 이거 정면가자 정면 살짝 이득보고 오자 골리아 다 빠졌어 계속 깨고와 계속 깨고와 스파이어 깼죠 이러면 상당히 정면 들어오는거밖에 할게 없는데 깼어 정면 들어오는거밖에 없는데 어어 그리고 뮤탈 세개 네개 어 스쿨즈가 좀 많 스쿨즈가 한 여섯마리 여덟마리 어 오케이 어 어 어 완전히 빈집식으로 한가지 뮤탈 없으니까 어 어 그럼 우리는 모아서 합치면 돼 골리아 싸우면 돼 그냥 이번에 형이 딱 준비됐을때 고하면 될거같애 저 밑에 한 분이에요 벌써 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뚫어놔가지고 하자 어 아마 저그 수비해주고 있을거야 골리아씨 어 어 어 코 나이스 나이스 고은이 선발을 하네 선발을 해서 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저기요 그니까 8배랑 메카는 선발해야지 왜냐면 우리가 9짜린걸 모르잖아 아 서치가 좀 늦게 됐나? 서치가 늦었잖아 한시 봤을때가 이미 레어 바로 둘 중 하나 찍은 다음이었어 레어 완성되고 있으면 서치를 왜 1부터 갔지? 아 8배랑 그런가? 글쎄 1부터 한건 좀 의외네 난 이래서 와가지고 왜냐면 저그가 3이라 링 하나로 보면 되잖아요 그 2벙커에 배럭 그거 너가 안치라 해가지고 그거까지 완벽했다 생측했었죠 상대 생측했는데 벌처가 피 없는거 두개밖에 없었어 남은게 링 한 무대 반 줬고 다 줬고 상대 거기서 당황했을거 같으네 거기서 2벙커 있는거 봐가지고 거기다 펑크 할 줄 몰랐을거 같애 아 그쵸 티존에다가 할 줄 몰랐을거 같애 아 그쵸 앞티존이라서 스컬지 잡기 한번만 더 하고 와야래 스컬지 잡기 한번만 더 하고 와야래 스컬지 잡기 한번만 더 하고 와야래 빌어낭 거빿하믄 욕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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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스 다 뺐어. 다 뺐어요? 응. 다시 볼게. 가스 다 뺐다. 아 발탈. 발탈. 어 형한테 간다. 가스 다 뺐다. 나 안 뺐다. 아 뱀포 하는 것 같은데? 배울 때는 형 치즈 나와서 그냥 시비 구하는 식으로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샘프 아닌데? 파일론도 안 짓는데? 양포도 아닌데? 드라 같은데? 그냥? 페이크 넣고 드라 같애 음 드라, 드라 만든 것 같아 어 어? 아닌가 아 잠깐만요 돌아서 안내줘 어 어 그냥 링 드라 같애 아닌가? 뭐지 이거? 헷갈리네 어어 어 너 거 열, 열두시 가볼래? 너한테, 너한테 올고 쳤거든? 어 열두시 가면 될 것 같애 어 열두시 가 어 열두시 가 드라다 드라다 드라탈이네 링 계속 열두시로 올라가자 아니 빌드를 뭐 저런 거라지? 그니깐요 열두시 페이 엄청 커요 어 벙커 맞고 끝났어 추가링 계속 달려 저렴한 왜 이렇게 애매하게 했지? 어 없어어 네 왜 빌드를 이렇게 했지? 너가 발탈이라 생각했나? 아 그런거 같은데? 맨날 우리가 아홉시일 때 BSB 발탈을 하니까 그런거 같은데요? 오버가 없었어요? 내 빌드를 BSB라고 생각을 했네 그래서 칠질드라 발탈을 한거네 맞춤으로 상대가 원래 칠질에 형한테 한번 들어갈라 했는데 제가 합류돼가지고 못 들어가고 어 맞는거 같애 왜냐면 오버가 제가 3시니까 1시로 돌리잖아요 그거 때문에 제본지는 없었어요 1시 그 앞마당 쪽에 있었어요 상대 오버가 그니까 발탈로 알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저희가 여기랑 스폰할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 빌드 그니까 5시 오늘은 5시 4시 5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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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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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우리 기세 겁나 좋은데? 어,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직 안 끝났어. 4대0. 한 판 남았... 끝까지 방심하지 말죠, 형. 저희도 옛날에 이러다가 저희가 역전하긴 한 건데 혹시 모르니까. 근데 역전은 안 당할 것 같아. 확실한 건. 그러니까 오늘 게임 잘 돼요. 저기가 저번 시즌 준우승 팀, 이긴 팀인데. 앞사단 팀이잖아. 상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게. 저기가 쩌레인이었고 거기 쩌프였고. 우리가 확실히 쩌레인한테는 세다, 우리가. 확실히. 확실히 좋아, 느낌이. 다 맞춰가니까, 뭐가 뜨든. 어... 웬만하면 탈 게임하면 다 맞춰갈 수 있... 그리고 랜덤 유저가 세 개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한 개는, 한 개 종족은. 조금 약간 미숙한 게 있어서. 음... 방금 링돌도 되게 이득 많이 본 것 같은데? 처음에 12시 갈때요? 아, 닥터형님 무기 감사합니다. 그... 그... 돌렸을 때. 아... 대규모 돌렸을 때. 거기서 나는 네 링 쌍 질 줄 알았거든. 저도 제가 링이... 저는 상대 링인 줄 알았어요. 링이 많아서. 근데... 제가 12시에 한 번에 보내고 그다음에 한... 10개 정도만 그냥 올라오는 거... 그거... 10회 10회 사이에서... 거기서 이득을... 거기서 이득을 졸라 많이 봤어. 상대야 거기서 그거 한 것 같은데? 무빙 땡긴 거 같은데? 어. 일자로 오다가... 그니까. 여기 팀 이기면... 김유난, 김윤중 팀이랑 4강. 아, 만약에 제가 링 대패했으면 위험해... 막혔겠다. 막히고 위험했겠다. 아니, 근데 센터에서 7질이랑 마린 싸웠는데 3질 남고 마린 한 부대 넘게 남았어. 14마리 남았어, 마린이. 엄청 잘 싸웠어. 그래서 그거... 어, 갔어도 끝났어. 어... 12시 갔어도... 끝나지는... 끝나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12시가 링이 안 나오니까 피해는 많이 줄 수 있었어. 계속... 12시가 내가 볼 땐... 그냥 링을 했으면 좀 까다로울 것 같아. 뭔가... 하나에... 한 가지만... 맞아, 맞아. 가자. 오케이. 고고. 아, 100개 고맙습니다. 오, 90분. 후발할게. 응. 나 정석할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uffis beca steen describe 엄청 Besold ellas 을 아.. 투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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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미 구두론해서 어? 구두론 투여내볼까? 탈 라인? 아니야 구발해 그냥 구발 형 입고 막고 할거죠? 응 입고 막을거야 투 배럭 투서풀로 막을거야 나 신경쓰지 않아도 돼 알겠습니다 어? 야 12시 구발이다 구발 어? 야 12시 구발이다 구발이에요? 오케이 구발 우탈일수도 있어요 어.. 어? 구발을 한다고 어? 형이 3호 서치해 주시면 될거 같은데 음.. 3호가 있고 오케이 나이스 어.. 링이 너무 조용한데? 어? 5시 아니면 7시? 알겠습니다 형 저 이거 발업되면 한번 뛰어가볼게요 7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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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리를 나온다 7시 같애 어.. 상대 어.. 나간다 7시가 쨘거 같은데? 내 생각에 킬 한번 가봅 어.. 들어가! 소모해 소모해 어.. 아.. 시비하겠네 어우.. 물로 안좋은데? 12시 오버 좀 놔줄래? 이거 근데 내가 자리가 좋아가지고 그니까 적당히 하고 후탄은 끊을 수 있잖아 12시 걸 뻥하면은 어..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애 그리고 사바락 선사 하다봐라 갓들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자리가 좋아가지고 너한테 어아이거 너한테 가는 올인 러쉬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원핫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 원핫 하자 원핫 실패 최소하고 아 왜냐면 형들도 린이 너무 많아 형 FFB 닦아 귤 좀 벗겨주네 내가 한 번에만 연주해놨을게 아 형 지금 7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해도 상관없어?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7 가난해가지고 런 먼저 쬐꺼야 탈 보지고 12시가 막혀서 괜찮은 것 같은데? 곧 나지않아 아니 12시는 굳이 안가도 괜찮을 것 같아 가주면 기회를 주는 거랑 여기 뚫는 거 조심하세요 무탈하고 오오오 흠 으윽 아 음 아 tenemos 너 안 죽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링 다 막았어요 밖에 있는 링은 다 막았어요 자 12시 죽일게 알겠습니다 5대0 끝났어요? 어 형한테 무탈을 씌워 붙인다고 군진에 그냥 펑크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맘에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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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